자신의 속눈썹을 컬링하고 속눈썹 베이스를 발라주세요 안두와 안꼬리는 10mm 붙였고 그 외 위치는 12mm였다 한 떨기 한 떨기 달라붙다 모두 8 떨기가 붙었다 인조 속눈썹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속눈썹 뿌리 바로 아래 부분에 붙여준다 인조 속눈썹을 저온으로 파마해 주세요 진짜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은 레이어드 없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보아하니 매우 자연스럽다 옆면의 각도 예쁘네요